옳지 터닝하고 자아 들어가자 이제 고기가 깨끗하다 이번엔 떠보자 그렇지 8마리째 9마리째 10마리째 인가한수였습니다 오호 탄샤 이제 자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내가 활성도 좋을 줄 알았지 하하하하 내가 활성도 좋은 거 알고 있었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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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자 환수했습니다 하하하 보자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 또 나가면 안되지 힘들다 그러면 줄 터진다 줄 터진다 줄 터진다 줄 터진다 줄 터진다 줄 터진다 아무리 떼야지 아 턴 그래 하하 이놈차 별라네 자 가거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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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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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다... 그래! 다겠다! 으... 하... 자아...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자아... 또한 쇠했습니다! 하하하하 자아... 맑은 물쪽으로 맑은 물쪽으로 해가지고 가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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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판다! 오케이! 자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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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거요 아이고야 막간다 막간다 사이즈가 될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기전이 될것 같은데요 쉽게 안나오겠어요 몸통이 걸렸을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몸의 가능성이 더 높겠는데 그렇지 입질이 아닌것 같더라구 입질이 아닌것 같애써 걸리기는 확실히 걸렸네 빠지지는 않겠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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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깨끗하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깨끗하나 으쌰 아이고 자 또한 수였습니다 으쌰 와 땀 쑥이 내려가네 훌치기도 하여튼 한마리 또 했다 에이 어떻게 바늘이 거기에 걸렸냐 거기에 아이고 자식 아이고야 태가 너무 좋아 태가 너무 좋아 흐흐흐흐흐 저게 인거 있네 저기 인거 있네 그릇 인거야 요것도 인거인데 어허 바검 바검하네 인거가 확실한 입질 확실한 입질 잎뚜지 말고 나가자 잎뚜지 말고 나가자 나가자 오호 그만 차고 나가 됐어요 사이즈 좀 되겠죠 오마이갓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크다 오케이 됐어 수초 같은 것도 있을텐데 나뭇가지 같은 것도 있고 할텐데 랜딩 할 수 있을려나 조금 불안한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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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이 입속에 그냥 그대로 딱 박혔는데 하하 비로줄이라 지금 조마조마하다 싸익스인데 오호 빠진 것 같으니까 슬 한번 자세를 잡아볼까 와 좋다 잠시도 방심하면 방심하면 내가 오기 안되는게 자 아이고야 안되겠다 이번엔 안되겠다 이번엔 떠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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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 아이구야 우와 엄청난 간수였습니다 멋진가 말했네 우와 보자 하하하하 으아 자 후광 보여주고 우와 하하 79 79 79 인간수였습니다 아 라인을 위로줄으로써가지고 이야 조심조심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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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이네 아 으쌰 으어세렁 어설렁 어세렁 한번 해봐라 그래 오 그렇지 한 마리 들어있다 가보자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하 와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와, 저리 가자 있으면 안돼 거기서 우당탕탕하면 다른 놀이가 다 도망간단 말이야 아이고야 찍어봐야 똑같은 장면인데 이제 다섯마리 쪄지 아깐 4마리 쪄고 보인트에 또 한 마리 들어있어 몇마리 잡는지 한번 해보자 라인을 가늘게 써가지고 거부감없이 바다 먹었을수도 있어 이거가 예민하단 말이야 어이 뭐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러다 타자 뭔데 이러다 타준다고 그렇지 됐다 아하 어이구 어이구 야 니 도야 어이구 75는 조끼 되겠는데 자 또 한 수 있습니다 우와 하하하하 이거 한번 보여주고 하하하하 맛있게 보이지 어제 타인한거 되가지고 싱싱하다 이거 아이고 하하하하 자 또 한 수 있습니다 또 한 수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지금 안재해봤는데 거의 7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우와 73 보자 오늘 두 마리 동시방생을 하면 해야 되겠네 동시방생을 하면 해야 되겠어 으이샤 가거라 오호 이제 완전 자유다 이제 자유다 만져보고 가라 만져보고 가자 왜 돌아오는데 왜 가야될것은 그쪽이 아니야 오우 또 파는 놈 있다 그 말 또 잡자 자 가보자 또 가보자 또 가보자 아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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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미친다니깐 미쳐 이쪽이 어찌된 판이지 그냥 흙만 떨어지면 그냥 미친듯이 달려드네 하하하하 와 일단 6마리째 걸기는 걸었는데 랜딩을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지만 6마리째 가자 포인트 깨지 말고 또 포인트 한번 살려놔 보자 우와 한숨도가 끝내주네 한숨도가 끝내줘 잘 받아 먹었으 힘이 좀 빠졌어 하하하 이야 나도 힘들돼 오우 카메라 가면 안되고 카메라 가면 안되고 카메라 가면 안되지 오우 아아 자 돌아라 이쪽으로 돌아라 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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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터져버렸네 오우 오우 오후 오후 어 오우 로놀 오우 아하 UNCMI 한번덕 오돠 흐흐흐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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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령이 안됐겠어요 우와 이거 뭐 이름나 하다보니까 아이드나 왜 돌아오는데 하하하 escalating 잘 beam 나 내 머리는 살아있을텐데 일곱마리 있지? 일곱마리 있지? 우와아 아이고! 분노 호 daughters 구두 쁘 ㅎㅎㅎ 여기가 이 때지 거기가 이 때지 여기가 이 때지 고맙다 고맙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70원 넘어 아이고 이 정도면 7마리 있대 와 오늘 이거 풍려야 돼 이거 풍려야 돼 이야 이거 보여주고 보자 70원 뭐주고 난 넘겠어 이 정도면 그렇지 75 하하 멋진이구나 하 잘가거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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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마리째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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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하 하하 입끼리지 이랬다. 또 입실이시고, 이런 머리 째지? 하하하하하 나이도 잡았어 어이구 난리다 난리... 어? 뭐야 이거 에이씨 빠져버렸네 아하 입실은 틀리면 입실인데 하늘도 그대로 달려있고 아... 빠졌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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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